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 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전설적인 수도성이자 기업가인 단답하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유한한 생명과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과 사물은 당신 에너지의 가장 큰 소비자들이며 동시에 당신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소비만 시키는 주변 사람들과 그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시키죠.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우리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운을 북돋고 고향시키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타인의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죠.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과는 5분만 같이 있다 헤어져도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중립적인 사람이랑 5분을 같이 보내고 헤어지면 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과는 5분만 같이 있다가 헤어져도 정말 지칩니다. 아마 살면서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존이라는 사람과 50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 49번은 헤어질 때마다 정말 지쳤죠. 이러한 존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일시적인 에너지 뱀파이어는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최근 그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에 항상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이건 괜찮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히 그에게 에너지를 주고 위로해 줘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동정심, 공감, 사랑을 표현하고 어려운 시기의 친구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그렇지만 초연하게 대하는 기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일정 거리를 두지만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고 진실되게 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존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피해 길을 건너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존과 마주치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안부를 묻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안부를 안 묻는지 아시나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요. 존이 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할 것이고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고는 진실하고 친절하게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은 유한하고 제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헤어질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식사 한번 해요? 나중에 봐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저는 대화가 끝날 때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죠. 이건 진심이니까요. 그들이 비록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건 알지만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래서 다정하게 그렇지만 초연하게 라는 개념은 그 사람과 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절해야 하고 상냥해야 하며 진실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 전문가라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좋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이런 부탁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케팅 책을 읽고 7가지 요점을 적어서 당신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책을 읽고 이 7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이메일을 보내온다면 당신은 그를 만나 진지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이 권하는 그 책을 읽고 7가지 핵심을 이메일로 보내올 거라 생각하세요. 아무도요. 아무도 메일을 보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싶어 하죠. 저는 항상 그들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질문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이메일에 적어서 보내겠다고 말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까요? 아무도 이메일을 보내오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인데도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겠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을 주고 그들이 그것을 하는지 알아본 다음 만약 그들이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적 경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들처럼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경험의 형태로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을 통과한 모든 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상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해결되지 않는 감정적 경험을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사나 다하 탄트라라고 불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그 위에 해결하고 싶은 감정적 문제를 적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감정이 있죠. 테슬라는 만약 당신이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에게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제 잠재의식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돕기 위해 그 경험의 얽매인 감정을 제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적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적으면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경험이 제 잠재의식 속에서 제 의식 속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종이로 옮기면서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 감정은 실제로 경험에서 나오고 제 손을 통해 종이 위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종이를 찢고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불이 그 감정을 파괴할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를 파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종이 속에 담긴 감정을 열, 불꽃, 재, 연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키워보았다면 아이가 어릴 때 당신을 위해 써준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는 않는 카드죠. 하지만 당신은 그걸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아이는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자신의 감정을 그 종이 위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는 거죠. 감정은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잠재식 속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경험들을 발견한다면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서 그냥 불에 태우는 겁니다. 힘든 경험이라면 서너 번쯤은 해야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한두 번쯤이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종이에 쓸 때 그 감정은 잠재의 의식적인 마음에서 의식적인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감정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종이 조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적인 얘기처럼 들려서 믿기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면 당신이 가진 유한한 생명과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